방금 나온 아이돌들 봤나? 진짜 잘생겼다 아 근데 내 주변에는 왜 이런 애들 밖에 없는 건데? 야 좀 멋있긴 하셔 멀쩡 안 해 멀쩡 안 해 아 근데 일류전 공영진 가려면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아 또 이 촌놈들이 지하철 뭔진 알아버리겠네 신발 벗고 타야 되는데 그건 알아? 야 아닌 거 알거든 내가 지하철을 한 번도 안 타봤어도 TV에서 진짜 많이 봤거든 그래도 알 건 안 해 지하철이다 지금 걸스에 걸스 행렬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걸스 행렬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걸스 행렬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님께서 한 그릇 올라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 빨리 그냥 타기나 해라 아 빨리 그냥 타기나 해라 오 근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? 이번엔 걸스가 그린색 시원한데 아이고 생각하는 거 하고는 입에 침이와 닦고 말해 남자의 본능이야 당해라는 거죠 남자의 본능이야 당해라는 거죠 네 이번 역은 팝핀 팝핀역입니다 네 실무는 왼쪽입니다 워킹 백열차로 갈아타실 분은 이번 역에서 환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 우리 여기서 내려야 돼 이제 근데 여기 보니까 이러한 무대로 팝핀이랑 왁킹도 있다는데? 어 그러네 왁킹? 왁킹? 왁! 왁! 들어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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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팝핀이 최고지 팝핀이 팝핀하는 오빠들이 그리 매력적이라 카더라 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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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팝!" 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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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팝isión 그건alous